네, 첫 번째 이슈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죠. MBK 파트너스와 관련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가 굉장히 여러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딜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MBK 파트너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딜이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사모펀드들이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오스텝 임플란트, 메디트, LG화학 진단사업, 그리고 루트로닉, SK팜테코 등이 사모펀드 투자를 최대 2조 원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의 행보가 좀 돋보입니다. MBK는 지난해 말에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 오스텝 임플란트를 인수했고, 올해 3월에는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딜 내용을 좀 보면 MBK 파트너스랑 UCK 파트너스가 같이 최규옥 오스텝 임플란트 회장과 주식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공개 매수를 거쳐서 오스텝 임플란트의 발행 주식의 96.1%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입니다. 메디트 같은 경우는 MBK 파트너스 혼자서 인수를 했는데, 지분 99.5%를 약 2조 4천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3월 말에 인수를 위한 잔금 납입까지 마치면서 인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을 합치면 벌써 5조 원이 되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크네요. MBK 파트너스가 어쨌든 상호펀드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정인가요? 어떻게 사실 회수를 할지는 MBK 파트너스가 밝히지는 않아서 시장의 추측이 조금 무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나리오를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진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MBK 파트너스가 거대한 덴탈 회사를 만들어서 하나의 덴탈 유니버스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모두 치과,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다 합쳐서 메디트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투자했던 기업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해 6월 말에 디알텍이랑 코렌텍이라는 회사에 전환사체 각각 33억 원, 그리고 110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특히 디알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CB 외에도 85억 원 규모 전환 우선주에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알텍에 대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잠재 지분율은 12.87%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9.5%라는 걸 감안하면 전환권을 행사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디알텍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알텍이 어떤 회사냐면 그냥 2000년에 설립된 디지털 진단 영상 기업인데 대표 제품인 디지털 엑스레이 디렉터로 연간 9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렌텍이라는 회사는 인공관절 회사입니다. 그 연 매출 규모는 64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치과가 자꾸 디지털화가 돼가면서 진단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알텍의 이런 디지털 영상 진단 기술이 오스템에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코렌텍의 인공관절뼈 이런 것도 임플란트 자제에 좀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스템 임플란트에 물어봤더니 이들 기업과 계속해서 시너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들에 대한 지분을 정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다 인수업병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스템 임플란트 배후에는 MBK 파트너스가 있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오스템 임플란트와 메디트, 디알텍, 코렌텍들을 수직 계열화해서 진단, 설계, 제작 이렇게 전 과정에 이르는 치과의 전 과정에 이르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라인업을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대 덴탈 유니버스를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에 매각을 하거나 다국적 PE에 매각하는 방식 또는 아예 해외 주식 시장에 새롭게 상장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MBK 파트너스가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치과 의료기기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거대한 덴탈 유니버스로 통째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한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되냐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영권만 조금 사서 프리미엄 얹어서 다른 곳에 팔고 이렇게 하는데 100% 지분을 샀고 상장 폐지를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또 시작이 되는 건데 물론 제가 오스템 임플란트랑 MBK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정확한 확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먼저 물어보니까 치과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졌고 DRTEC과 같은 진단 영상에 특화된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곳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필요한 상황이고 코렌텍 또한 인공 뼈도 임플란트랑 미접한 연관이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회사를 우리가 향후에 인수할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시나리오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건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높은 성장성, 수익성을 보장을 한다는 점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폐지시키고 있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 업체들이 만드는 제품은 해외에서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뛰어난가 보죠. 의료기기 업체들의 제품이 특히 그렇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글로벌 기업에 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내 치과 임플란트 기업 중에서 최초로 매출액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BK가 굳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상장 폐지시킨 건 이러한 시나리오를 뒷받침해 주는데 오늘 그러니까 임시 주총을 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안건을 결의하거든요. 아마 통과가 될 거고 안건이 의결되면 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 폐지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폐지시키는 건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재상장시키는 거 아닌가, 해외 매각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상장이나 해외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분 100%를 인수한 다음에 상장 폐지를 시켜서 엑시트한 그런 글로벌 사례로는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의 옥션과 지마 마켓 인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이는 2001년 2월에 영국 법인 이베이 KTA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옥션 지분의 50%가량을 처음에 1,506억 원에 인수를 했고, 2003년부터는 옥션의 잔여 지분을 계속 사들여서 옥션의 99.99% 주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마켓 지분 99%도 사들였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옥션과 지마켓 모두 자진 상패를 했고, 이베이는 2016년부터 투자금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대규모 배당도 실시를 했고, 2019년까지 이베이 코리아로부터 약 1조 원을 엑시트해 갔습니다. 2017년에 배당 성향은 한 406%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엄청 높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완전히 이베이가 이베이 코리아를 완전히 털고, 이제 매각을 해서 엑시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들은 2003년 옥션, 2009년 G마켓, 그리고 이베이 있었는데요. 자, MBK 파트너스가 어떤 방식으로 엑시트할지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